멸종위기종인 도마뱀과 거북, 전갈 등을 몰래 들여오던 밀수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속옷과 담배값 같은 데 숨겨서 들여왔는데요. 이 중에는 3억 원이 넘는 왕도마뱀도 있었습니다. 조현진 기자입니다. 국립생태원 직원이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. 큰 도마뱀 한 마리를 손으로 잡아 이동식 케이지에 집어넣습니다.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5천 마리 정도밖에 없는 코모도 왕 도마뱀입니다. 밀수일당이 헝겊에 싸 하의 속옷에 넣고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. 밀수 당시엔 몸길이 50cm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.3m로 자랐습니다. 일당은 태국에서 900만 원에 산 코모도 왕 도마뱀을 정식 수입한 것처럼 꾸며 3억 원 넘는 금액의 국내 동물원한테 팔려고 했습니다. 세관은 2년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코모도 왕 도마뱀 등 외래생물 1,865마리, 시가 19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14명을 적발했습니다. 속옷, 담배값, 컵라면에 범화벨거북 등 희귀 동물을 숨겨 들여와 인터넷, 판매점을 통해 거래했습니다. 압수된 외래생물은 국립센터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밀수업자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